그럼 내가 해보내는 거고. 크림도 안 해놨는데. 신호해서 보낼까? 네. 같이 하세요. 10시 정도. 지금 무릎 가서. 제가 내일 저녁 가까이 갔다가. 근데 저한테. 저는 더 좋고. 하얀 거네요. 안쪽으로 돌리면 하나도 안떠냐? 진짜 좋더라. 진짜 서희 아버님. 좋아지시네. 따봅니다. 안쪽으로 돌릴 때는 떠나. 안쪽으로 돌릴 때는 떠나. 네. 네.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